아까 신랑하고 같이 편의점 다녀왔는데 신랑은 아직 분이 안 풀린 상태예요 신랑이 편의점 가자길래 담배도 살 겸 같이 편의점 갔거든요 담배 사고 신랑이 간단하게 라면 먹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죠 근데 라면 종류가 너무 없었고 저희 신랑이 알바생한테 야! 라면이 이거밖에 없냐? 하니까 알바생이 갑자기 어 그거밖에 없어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간 너무 황당했고 저희 신랑도 어이없었는데 알바생한테 가까이 가서 너 뭐라고 했냐니까 네가 먼저 반말했다고 하더군요 자기 점장님이 손님이 반말하면 똑같이 하라고 했다고 20대 초반 남자애로 보였는데 저랑 신랑은 31살입니다 저도 좀 웃겨서 그렇다고 손님한테 반말을 하냐니까 계속 쌩까더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손님한테 그것도 신랑한테 네가 라고 하다니요 담배도 안 사고 너무 기분 나빠서 그냥 나가자 했더니 신랑이 화가 많이 났는지 니네 점장 전화 걸라고 하는데 점장님은 휴무라 안 나온다고 내일 다시 오라네요 내일 가서 사과받을 생각인데 신랑은 집에 와서 분을 못 참고 있어요 저희같이 피해보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바생도 너무 싸가지 없고 내일 가서 사과 안 하면 지역이랑 상호 공개할게요 이런 편의점은 한번 당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내일 글 남기겠습니다 사진도 찍을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